네 안녕하세요. 버벅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서버 2012에 IIS 서비스를 울리는 방법들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선 IIS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동일한 IP 대역에서 다른 포트로 현재 기본적으로는 8권 포트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포트를 또 하나 만들고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사이트 우리가 IIS 전보보 IIS 관리자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 오른쪽을 누르시면 웹사이트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추가를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테스트 8180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8180 포트로 하나로 이렇게 별도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우리가 여기다가 루트 이쪽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폴더나 다른 드라이브 쪽에 만드셔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한만 있다면요. 그래서 테스트 8180으로 할게요. 테스트 8180으로 이렇게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80포트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제 8180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80포트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건 제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하나 인덱스점 인덱스 ASPX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확장자만의 ASP나 게다가 다른 확장자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전번 영상에서 봤듯이 하나씩 하나씩 확장자로 넣어줘가지고 허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테스트 페이지 8180포트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8180이 허용이 되면은 이제 이게 이 페이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경로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C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따따따에 테스트 8180 이쪽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접속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도메인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거나 특정하게 어떤 IP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정을 해야겠지만은 현재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포트를 수정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 수정을 한다면요. 바인딩 있죠. 바인딩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편집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고 급하게 하니라 수정을 안했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8180으로 포트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만약 잘못 설정했다. 바인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기 바래요. 만약 잘 설정이 됐으면 바로 시작이 됐을 건데 지금 현재는 제가 잘못 설정이 돼서 다시 시작을 누른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를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쪽 그 IP는 191.130-194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외부예요. 외부에서 저희가 호스트에서 접속한 화면이고요. 80포트는 잘 접속이 됩니다. 인덱스.asp로 제가 하나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8180으로 해서 8180으로 해서 인덱스.aspx 아니면 그냥 8180만 넣어도 디폴트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되겠죠. 이렇게 접속을 하면요.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접속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여기에서는 서버 쪽에서 방화벽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IS를 설정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80포트는 방화벽에서 허용을 해줘요. 그렇지만은 다른 포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은 당연히 방화벽을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화벽 설정으로 다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즈 방화벽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방화벽을 다 허용을 해줘도 접속은 되겠지만은 위험하겠죠. 다른 포트들까지 다 열리니까요. 그래서 고급 보안이 포함된 방화벽 설정으로 보시면은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인바운드 규칙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8180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8180이요. 그래서 새 규칙. 이쪽에서 새 규칙으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CP 포트이기 때문에 포트별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로컬 포트에 8180을 내가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180이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연결 허용이죠. 연결 허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개인 공용. 그냥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요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운영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180 포트 허용. 그 다음에 8180 포트로 웹서비스 추가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열리죠. 8180 허용을 하고 허용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쪽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180 아까 우리가 8180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이제 허용을 하면은 이렇게 80 테스트 페이지 8180 포트라고 허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요쪽 포트도 열리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동일한 IP의 다른 포트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도메인 연결이나 그런 것들은 기타 설정을 해주시면은 됩니다.